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탈당을 선언하자 민주당 안팎에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. 윤준병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2의 안철수의 길을 축하한다고 비난했습니다. 김홍걸 의원은 이 전 대표가 탈당 선언 당시 김대중 정신이 사라지고 1인 정당으로 변질된 민주당을 떠나겠다고 말한 내용을 빗대 정작 김대중 정신을 저버린 분은 대표님이라고 비난했습니다. 이 전 대표의 탈당 선언에 앞서 민주당 의원 129명은 이 전 대표가 명분 없는 창당으로 민주당을 분열로 이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비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 4인방 가운데 민주당에 잔류하기로 한 윤영찬 의원에 대한 비난도 쏟아졌습니다. 친명계 모임인 민주당 혁신 행동은 윤 의원이 동료를 배신하고 떠나는 신당파를 지지하면서도 당 잔류를 선택하는 파렴치한 배신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면서 윤 의원의 제명과 출당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. 탈당과 잔류, 그에 따른 비판까지 여진이 계속되면서 당 분열이 가속화하는 모양새입니다. SBS 정경윤입니다. 이 분은요대 의원의 제명입니다.